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노래 김영동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요 가수가 부르고 제가 대금으로 이렇게 또 반주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대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젊은 가수가 부르는 소리를 제가 받쳐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동 작품 어디로 갈까요? 김영동 작품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내 전해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요? 이 나를 찾아가서 발표 할까요? 잘 살고도 올 곳은 없으나 어디에 있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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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Tarot 내 눈에 어디에 다 내 집중자 내 눈에 찾아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까지 했는데 소리 잘 들렸어요 관주를 즐기고 배경소리 한번 키워본다 했는데 어디로 가는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 찾아 가는 거를 제가 생각해서